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연말까지 4개월간 불법 리딩방과 투자사기 등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섭니다. 금감원과 국수부는 오늘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자본시장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양 기관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수사나 조사 또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사건에 대해선 인적, 물적 자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또 불법 리딩방 피해 사례와 예방법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함께 전개할 방침입니다.